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 기차 가야겠다. 어서 친구 쌓아야지. 어디로 태어날까 자 내일 아침에 기차역에서 만나. 이게 뭐야? 내가 도와준 돈이야. 먼저 가서 표현하나. 응 알겠어. 내일 아침 기차역에서 만나. 아 왜 그래? 그래야 복도 오면 닭보일 것만 같아서. 어 아니야. 나 들어왔다? 잘자? 축하합니다. 티킴채스 이 거울 무슨 장치로 만든 거야? 할아버지 안에 숨어 계세요 나는 누구야 내 숨상이 돌아가고 있어 혹시 이거 달장나는 건 아닌가? 어젯밤에 달이 엄청 말랐거든요? 아이고 그렇게 비과학적인 말을 과학? 과학? 그래 이건 더 미래의 기술인 건 아니까? 더 미래의 누구라가 나를 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야? 내 아들인가? 내 딸인가? 내 손준가? 우리는 애가 없어 우리는 애가 없겠지 우리는 애가 없어야지 큰일 날 준비하고 있어 별을 다는 내 시련을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여 내 몸이 움직여 아들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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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진 말이지 아닐 리에 아직 오지 않는 리에 그런 걸 상상하면 이 좁은 방 안에도 막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 이 좁은 방 안에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좁고 좁한 밤에 앉아 꿈꿨지 밝은 밤에 난 성공은 내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힘없이 늙은 나는 바란 점 없어 뭐가 있을까 이 여행을 그대와 함께 해줄까 언젠가 추측한가요 여행을 그대와 함께 해줄까 여행을 그대와 함께 해줄까 여행을 그대와 함께 해줄까 이 시간 여행은 당신 혼자서에요 예 저 혼자 할 거거든요 누가 할머니랑 한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내 필요 없어 내 마침에 들어가 이제 가니까 이동! 마음껏 만들어봐 안꽃 타위 진해 아홉꽃 하늘 진해 마음껏 날 수 있게 이 날개 오지 내 날개가 돼요 나도 세상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껏 만들어봐 안꽃 타위 진해 아홉꽃 하늘 진해 아홉꽃 날 수 있게 이 날개 오지 내 날개가 돼요 나도 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! 저 너무 신나요! 역시 춘 아버지! 잘할 줄 알았어 마음껏 만들고 안꽃 타위 진해 널 위해 만들고 널 위해 만들고 이 날개 오지 내 날개가 돼요 작가님 민찬홍 작곡가님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! 데뷔 트라이예트 엠시를 맡은 이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